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오성첨단소재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52420입니다. 오성첨단소재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상단 부분에서 돌파 흐름들을 보이면 매도 흐름을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하단 부분을 지켜주는지 여기에서의 등락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UN에서 대마초 마약 제외 권고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거를 하는 WHO의 권고사항을 수확할 가능성이 UN에서 이런 WHO의 권고사항을 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마초와 합법화 기조 역시 투자심률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용 카이스트와 손잡고 의료용 마리아나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100%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카를 설립을 해서 35억 원 가량의 연구비를 투입해 마리아나 화학물질 카나비로이드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관련 매출이 0원이다 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유엔에서 대마초를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긍지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상단 부분 이 부분에 거래량을 좀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걸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도 여기 이 구간 여기 이 구간 그리고 여기 여기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때는 제가 상단 부분에서 저항권 저항권이 좀 두껍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 상단 부분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는 트럼프랑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대선 기간 동안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이제 이때 당시에도 하고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과는 이탈하는 흐름들은 좀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리핑을 좀 진행해 드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브리핑을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때도 어 좀 20일 전에 지지구간을 받으면서 돌파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지 근데 대신에 여기에서 차익실화 흐름들도 꽤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엔에 관련돼가지고 대마 관련 소식이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어제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 거래량이 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가 됐어요. 증가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이날부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좀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 매몰대 그리고 매몰대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이 구간 이 구간이 있기 전에 먼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지지구간 여기를 좀 버텨주는지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을 좀 버텨주는지 아니면은 버텨주지 않고 여기 이렇게 좀 움직였다가 다시 돌파를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하단 부분에 추세적인 그 이탈 흐름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이 하단 부분에 지지구간 지지구간 이렇게 좀 어 지지구 구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행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지지구간 여기에서 또 돌파 흐름들 나와줄지 어 좀 이탈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여기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때 부분들 어 이때 부분들 좀 계속 이렇게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 어 여기에서 저는 일단 이 부분들을 돌파하는 게 좀 힘겨울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데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 추후에 추후에 조정을 좀 받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낮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준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 우리 이 구간에서 어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다가 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지켜보시면서 이제 슬슬 어 언제 타이밍을 재고 들어갈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어 접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 관심을 좀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위에서 찰시려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어 종가 부분이 5200원 5300원 이 부근에서 종가를 좀 마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우리 마리아나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매출들은 0원이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죠. 0원이다. 어 이렇게 0원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제로 소멸. 이제 바이든이 이제 합법화를 범죄기록을 말소를 시켜주고 이 대마와 관련돼가지고 합법화를 좀 진행이 될 것인가. 합법화 좀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대요인이긴 하나. 매출 관련된 매출은 0원이다. 미국 시장에서 어 우리 그 자회사 투자회사 이렇게 좀 라이센스를 유통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랑 어 자본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하나 키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농장. 5300원 소재가 미국의 농장이라든가 농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들이 국내 5300원 소재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매출은 0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좀 진행이 될지 재료 소멸로 좀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뭐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좀 돌파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어 돌파를 하는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신 분들. 자 이때 영상들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어 지금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조금 저한테 화가 나시는 부분들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일단은 어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 지금 앞으로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어 그렇지만은 어 관련 매출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써 올라가는 부분들 어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너무 고점에서 어 접근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어 몰라요. 여기에서 또 다시 주가가 좀 다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또 주가 등락을 좀 보여줄지라는 부분들은 뭐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지구간 저항구간 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요. 뭐 일단은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제가 변명을 하는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어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이게 다시 이탈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상대적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결정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반영된다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고 음 향후에 이제 대응을 또 어떻게 잡을지 그런 부분들을 어 유심히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어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2J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오 보시면은 여기 어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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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어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어 1페이가 좀 나왔는데 어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어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어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어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어 9시 1분 AFW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어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 드리고 자 엊그저께 시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 이기 때문에 2120원 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후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 또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어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어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자 손절가를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어 초던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어 우리가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어 이 종목들이 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동시효과 때 어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어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AFW 종목 추천드린 거 어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어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든 아니라면 아니라면 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어 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And you're right. なんか 좀 přij extreme 사τί consists of one or two. You're right. And you're right.